저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지켜봐라 이런 생각을 잃었습니다. 그렇지 가족,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시간 관계상 사실은 저희가 한 시간까지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시간이 돼서 원래 마지막에 칭찬하고 이렇게 두 번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리고 저희가 친구들이 진짜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음악과 기도와 교수 같은 기구를 통해서 미세민들에게 보호기 제목을 많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영상으로서 불가본 다음에 그 수행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한번 가보시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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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